안녕하세요. 용부장의 주식하오의 용부장, 유한타증권 이용철 부장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용부장의 주식하오를 애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방송을 통해서 중국 증시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에도 중국 증시와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부장의 주식하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부장의 주식하오의 첫 번째 중국 증시의 핵심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머니머니 해도 중국 당국의 반독점 규제가 강화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중국 증시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슈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이 출시가 됐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본격화되면서 주가들이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대부분은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 반독점 규제가 주가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많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규제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실 반독점 규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그런 독점, 독과점 기업들의 폐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독점, 과점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11월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올 초에도 얘기가 됐었고요. 그 이전에도 항상 시장 당국에서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 이렇게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그 강도가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이 굉장히 강도 높게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리고 또 고위직에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다. 그런 것은 시장에 또 주는 신호이거든요. 그런 시그널을 강하게 보였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우려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1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12월에 정치국회의 그리고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또 반독적 규제에 관한 의지를 한 번 더 드러내면서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위축이 됐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좀 몸을 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이제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알리바바, 마윈의 알리바바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지금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특히 대형 기업들이 많고 특히 이제 뭐 6개 기업도 지난번에 소환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이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부터 시작이 됐고 알리바바가 또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마인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온 거로 이제 알리바바는 거래처의 경쟁사와 자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군데 넣지 뭐 독점적으로 거래를 하게 강요했다는 혐의로 이제 시장관리감독의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이제 지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 거래처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입장을 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그 영업 환경을 확보하고 싶은데 알리바바가 선택해 우리만 하자 독점적으로 안 할 거면 못 받아주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26일이죠. 인민은행 등 4개의 국가기관은 또다시 이제 엔트그룹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예약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표현은 예약 면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면담은 아니고 소환이죠. 너 이리 와. 와서 우리랑 얘기 좀 해. 그래서 이제 강제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좀 합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엔트그룹이 나오는데 엔트그룹은 아시다시피 알리바바의 핀테크 전문 자회사죠. 그래서 알리페이라든지 그런 걸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표면적으로는 규정 위발을 한 대출, 보험, 투자, 상품 등 금융 상품 판매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래의 본연의 업무인 결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바의 그 결제 사업인 알리페이, 알리페이죠. 알리페이의 사업에 본연의 사업에 집중을 해라.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뭐 좀 많이 나갔다. 그렇죠. 지금 특히 이제 엔트그룹의 주수익원이 소액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을 통한 소액대출인데 소액대출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뭐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그 다음에 청년들 이런 계층에도 그 신용이 없는, 신용이 낮은 상태인데도 대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실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이 이런 그 신용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걸 이제 정부에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규정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제한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 의미고 또 보험이라든지 또 뭐 투자 상품이라든지 펀드를 포함한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자산관리 업무 이런 업무들에게도 이제 제한을 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리페이가, 그러니까 엔트그룹이 알리페이만의 본연의 사업만 해서는 사실은 기업 가치를 그렇게 평가받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가이드라인이고 앞으로 이제 엔트그룹과 그리고 그 정부의 금융당국과 또 모종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지금 서로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드리면은 뭐 그렇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텐센트. 텐센트는 정부 당국의 스탠스에 좀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그리고 관계가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좀 페이가 좀 컷, 작았죠. 근데 이제 그 알리바바는 마윈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게 됐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 텐센트는 텐센트하고 그리고 알리바바를 제재함으로써 반사익을 보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중국 온라인 상거래, 전자상거래 1위 업체고 이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업체들은 2위, 3위 업체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2위 업체가 이제 징동닷컴인데 그래서 텐센트와 징동닷컴은 주가 변동성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많이 하락을 할 때 텐센트와 징동닷컴은 조금 밖에 안 빠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하지만 이게 당국의 규제 조치는 알리바바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겠죠. 지금 반독점 규제를, 알리바바 규제를 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반독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내일, 내일이죠. 일요일에 방송되는 종목 상담 시간에 좀 더 한 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알리바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보유해야 되느냐, 아니면 추가 매수에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지금 전략들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목 상담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알리바바 뿐만 아니라 징동닷커로 포함한 알리바바를 제외한 나머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슈 정금이니까 이슈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 그런 의미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살펴봐면요. 안녕하세요. 용 부장의 주식하우의 용 부장, 유한타증권 이용철 부장입니다. 유한타증권 트레이더 시스템은 매수와 매도 신호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대만 등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때 매우 좋은 시스템이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히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핸드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유한타를 검색하시고 유한타증권 스마트 계좌 개설 앱을 설치해 주시고요. 설치하신 앱을 열어서 계좌 개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개설 진행 단계가 5단계인데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개설을 완료하신 후에는 계좌 유치자 정보 등록이 있는데요. 제가 용부장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클럽에 용부장 제휴코드를 꼭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부장을 선택해 주신 분들에게는 용부장의 강의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강의노트 신청은 ETF 트렌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신청한다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 중시의 외국인 자금 흐름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그리고 어느 종목의 업종에 많이 샀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한번 살펴보죠. 지난주에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 86억 위안 정도. 우리나라 원화로 타임하면 1조 4천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후광통 그러니까 상해 증시를 통해서 48억 위안을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심천 증시죠. 선전 증시를 통해서 38억 위안을 매수를 했습니다. 합쳐서 86억 위안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중국 증시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 중국 증시에 매력을 본 거죠. 중국 증시가 좀 싸다라고 평가를 하고 중국 증시에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글로벌 투자자들은 숫자상으로 보면 중국 증시에 계속 사고 있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느냐. 한번 살펴보면 헬스케어, 시금료, 은행 등 업종에 집중매수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이슈를 말씀드릴 때 헬스케어와 음식료 부문이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와 시금료 부문은 어떤 종목을 샀는지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숫매도. 많이 판 업종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보니까 가전, 자동차, 그리고 비은행, 금융 등 이런 업종들은 비중을 축소를 했습니다. 팔았던 거죠. 가전하고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숫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매도 흐름이 언제쯤 진정이 될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본토의 투자 심리는 지난주에 의해서 소폭 개선이 됐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의 일평균 매매 회전율이 지난주에 1.11%인데 1.32%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매매가 많이 됐다. 회전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주 7,367억 위안에서 8,742억 위안으로 상승을 했다. 거래량이 늘어났다. 거래대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서는 그 전주보다는 지난주가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기관 투자자들,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홍콩 증시에 62억 위안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기관 투자자들도 홍콩에 있는 주식을 계속 샀다.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순매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떤 종목을 샀느냐 보면 전자부품, 자동차, 석유화 업종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AH 프리미엄은 전주에 143.3에서 142.8로 소폭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보면 홍콩 증시가 조금 더 많이 샀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졌다. 더 이제 비싸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H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중국 본토 증시가 비싸다는 의미고요. 낮을수록 이제 좀 싸다는 의미니까 홍콩이 조금 가치가 더 평가됐다. 지난주에 비교를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면요.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에 순매수를 했는데, 86억 위안 순매수를 했는데 어떤 업종이냐? 아까 살펴볼 때 헬스케어나 그다음에 식음료 좀 많이 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면 순매수액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을 많이 샀다. 그러니까 헬스케어에서는 항서제약, 그리고 식음료 중에서는 귀주 못해줘. 이 두 종목입니다. 사실상 이 두 종목에서 이제 업종이 이제 구별이 된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는 항서제약을 제일 많이 샀고 두 번째 많이 산 종목은 융기실리콘 자재입니다. 태양광 패널 만드는 회사. 그래서 중국 태양광에 대한 전망 외국인 투자자들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융기실리콘 자재를 순매수했다. 그리고 귀주 못해줘.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전 세계 어느 증시에 가도 중국의 귀주 못해줘 같은 종목이 없거든요. 아주 제가 특징적인 종목이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 종목이 너무 비싸니까 이와 비슷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것도 종목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담 시간에 항서제약과 귀주 못해줘 관련해서는 종목 상담에서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BOE. 이제 이거는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디스플레이 업체도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입신정밀. 이 회사는 이제 커넥터 그리고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 통신장비에 들어가는데 장비와 장비를 연결해주는 커넥터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같은 걸 주로 이제 만든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바구니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업종별 등락을 보면은 여행 외식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 전기 장비 방산 비철금속 이런 쪽이 많이 올랐고요. 좀 하락했던 종목은 통신 컴퓨터 미디어 이쪽입니다. 아무래도 이쪽 업황에 관련해서 좀 하락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매수 했던 종목들 차트 한번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매수 제가 항서제약 말씀을 드렸죠. 항서제약 차트 한번 보시면요. 항서제약의 일봉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요. 항서제약. 항서제약의 일봉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항서제약입니다. 일봉차트.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월낙 주봉 봐도 많이 오른 종목이고요. 항서제약 유명하죠. 중국의 대표적인 제약사이고 바이오 업종이고 신약 개발하고 있고 항암치료제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형 제약사들이 이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 같은 회사겠죠.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도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강한 흐름을 보였고 여기에는 이제 신약 출시에 대한 얘기가 승인에 났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등재되는 부분 등재돼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부분이 기대가 모아졌는데 뭐 여전히 이제 기관 투자 그러니까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항소제약을 많이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이 샀는 용기 실리콘 자재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 흐름. 용기 실리콘 자재는 제가 첫 시간에 첫 시간에 관심 종목으로 제가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BRD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용기 실리콘 자재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댓글을 보니까 제가 제 얘기를 듣고 용기 실리콘 자재를 샀는데 20% 높게 수익이 났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람을 느끼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다 오른 건 아닙니다. 뭐 다 찾아보면은 지금 하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하락한 종목도 있고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같은 시기에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려도 그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이 있고 그 종목으로 손실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매도 타이밍은 제가 일일이 언제 어떤 가격에서 사야 됩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사실 저도 거기까지는 뭐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서 매도 매수 타이밍을 보기는 하지만 사실은 매매는 본인의 영역이거든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하면 그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실전적으로 체험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좋은 종목들 좋은 시기에 좋은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매매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좀 나름대로 그러니까 체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시면서 본인이 매도 타이밍이 언젠지 언젠지 이런 거를 좀 몸으로 좀 많이 느껴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다 보면 또 본인이 본능적으로 좀 매매 타이밍에 대한 걸 좀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윤기 실리콘 자제 흐름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비주 모태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산 종목이 흐름이 좋은 것은 외국인이 사서 흐름이 좋을 수도 있고 흐름이 좋은 종목을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항상 상승 흐름에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갖는 게 좋다. 그래야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니까요.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승 흐름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외국인 매주 매수 얘기를 할 때 사서 흐름이 좋을 수도 있고 흐름이 좋아서 샀을 수도 있고 그건 두 가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주 모태주도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BOE, BOE입니다. BOE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BOE, BOE 종목을 살펴보면 자, 이 종목도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은 관심을 갖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입신정밀, 케이블과 커넥터 만드는 회사 입신정밀에 관한 차트도 한 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입신정밀. 자, 이 차트 흐름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최근 흐름은 비교적 견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견주하게 보이고 있으니까 많이 안 올랐을 수도 있죠. 주봉을 보면 주봉은 많이 올랐습니다. 2019년, 2020년까지 많이 올랐는데 일봉 차트 최근 흐름은 조금 박스권에 갖춰져 있는데 근래의 흐름이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질문 중에, 어제 나왔던 질문 중에 용기 실리콘 자재 수익이 났는데 실적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식 공부를 이렇게 좀 해가고 있으니까 주식을 화면에서 직접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유한타 증권 티레다에 있는 해외 주식 현재가 창인데요. 용기 실리콘 자재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용기 실리콘 자재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탭 중에 재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재무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은 손익계산서에 나와있겠죠. 분기 단위로 봐야 또 최근에 흐름을 볼 수 있으니까 보면 이렇게 매출액도 나오고 3분기 실적 매출액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 이런 게 눌러보면 밑에 막대 그래프가 순이익을 나타내는데 분기별로 순이익이 나타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4분기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주가 흐름이 좋으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매출액을 볼 수 있는 것도 매출액 이렇게 매출액을 누르면 매출액도 이렇게 지금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현재가 창에 들어와서 재무정보 누르시면은 발표된 실적들이 다 여기 나와있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 이제 이런 매매 시스템에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나하나 이런 메뉴들을 좀 눌러보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트레이더 한번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해외 주식 트레이더 중에 중국 트레이더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오늘의 공략주 오늘의 공략주 보시면 여기에 귀주 모태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주 모태주 흐름이 좋으니까 오늘 공략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AI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종목들을 이제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주 모태주가 이제 오늘의 공략주로 추출이 됐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로이터 트레이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여기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있나 보니까 중국 핑안보험 그렇죠? 핑안보험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 석탄 에너지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도 꼭 로이터 트레이더에 들어오셔가지고 특히 이제 올라와 중에 연두색 바탕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차트 흐름과 함께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심 정보로 넣어두시고 매매 흐름이 어느 타이밍이 좋을지 좀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할 식으로 또 매매하시다가 또 흐름이 좀 달라졌거나 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또 종목 상담에 대한 얘기를 남겨주시면 제 나름대로의 또 매매 포인트, 매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중국 증시 이슈와 그리고 중국 주식을 좀 공부하는 방법,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관심 종목 등록할 만한 내용들 그런 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 tô l